근데 얘네 1번 라인 한 터만 볼 수 있어서 너무 깊게는 안 갈게 형. 나 위험 적하면. 레거시 하나. 레거시 하나. 어? 아까 레거시 하나 했던 것 같아. 2번 올라와 있는데? 맞지? 나한테 근데 아예 안 보여. 내가 한 번 봐봐. 나 서클 북쪽 대면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야 돼. 얘네 PMA다 형. PMA. 이번 PMA야. 확인했어? 이번 두루 올라와 있다? 동쪽 대비 아예 안 된다. 레거시 둘을... 2번부터 막아야 돼. 대거 나? 우리? 확인. 이러면은 꼭대기 한 명... 일단 남쪽 아직 안 닫혀가지고. 남쪽 없으면 얘 땡겨 뭐 오른쪽으로. 확인. 남쪽 근데 정확히 몰라 이거. 두보기까지. 생각해야 돼. 어 일단은... 아 레그 뭐야. 나 자괴된 가방이라 막 다 갈게. 딱 4번까지만 더 출발할게. 이거 들어와야 돼. 빨리 와 임마. 이거 와야 돼. 저가서 들어와야 돼. 근데 형 얘네랑 싸우면은 웨이로 개입 들어올 수 있어서 적당히 쳐내고 꼭대기로 빠지면 해서 해도 돼. 어 이랬어. 형 뭐 대건증 1수로 다 갔는데? 2명 탄 거 이거 대건아. 내 앞에 오토바이 1번 데이트? 나 파차 매달려 있을게. 나 나 쪽 시작됐다. 어 선사 했어도 돼 선사 했어도 돼 선사 했어도 돼. 1번 고래 세웠고.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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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2번 2번 온다 대건아 이쪽으로. 2번. 2번. 차 세이스. 차 세이스. 차 세이스 오토바이 하나. 오토바이 2번 2번 2번. 2번 2번. 2번 2번. 2번 2번. 나이스. 나이스. 돌아갈게. 주변 조심하고. 야 노란선 봐. 이런라 되거나 노란선. 우리 쓸 땅 봐야 돼. 어때? 4개전 가방이 미려. 바로 교체? 어?